둘 셋 방탄! 넌 셋 방탄선대다! 태양봉스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홉.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 저는 대장의 몬스터. 저는 정국. 저는 진. 저는 슈가. 저는 미. 네, 저희 앨범이 드디어 대만에서 발명가 됐다고 해요. 네, 이번 앨범은 정규 1집 노래뿐 아니라 저희 앨범의 수록곡들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들을 뽑아 베스트 앨범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와우. 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앨범을 통해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빨리 대만아미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Thank you!